최초의 신발 중앙 이제 침실 짓고 양치 보고 오셔 저녁 남발년 선호자고 했더니 우두가 날 버리네 일자 한자 들고 보니 이 손에 계신 아우 너의 애기를 기다리고 두 애기 자라들어 보자 이곳이 발견도 오네 소녀네 다가오고 있냐 소위의 사업자라들어 보자 발소문이 가로막혀 비싼 단순이 되어버려도 너의 사업자라들어 보자 사주 팔자 기관 보이로 저 정신장은 다가오고 있냐 다섯에 오자라들어 보자 우리 아빠가 계신 인물 만나고 있는 지옥도 여섯의 육자를 보자 육각 덜 덜 우리 남쪽 반신 물건가 되었구나 이곳에 오자라들어 보자 이곳에 오자라들어 보자 저 물줄고 나 해방 덜 우리 남쪽 여섯의 육자 여섯의 육자 나 다가오고 있냐 여섯의 육자 인생살이 고달프다 우리에게 원망하고 잘난 사람 있으면은 못 안아도 있고 못난 내가 있으면은 잘난다고 모르는 이라 오늘 여섯의 육자 여섯의 육자 우리에게 원망하고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 하지만 슬픈 일도 있어 우리 모든 근신목적 바버리고 서로 서로 야호 떠러낸 가정에 행운 매운이 기계시라고 여섯의 육자 여섯의 육자 비나이다 여섯의 육자 여섯의 육자 여섯의 육자 여섯의 육자